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 사건에 대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경찰이 사건 발생 직전에 신고를 받고 박대성 가게에 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몇 분 동안 박 씨를 면담한 경찰은 특이 사항이 없다며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5분 뒤 박 씨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KBC 박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경찰이 박대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건 지난 26일 새벽 12시 15분쯤. 경주에 사는 박대성의 가족이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. 안타까운 참극이 일어나기 불과 28분 전이었습니다. 파출소 경찰관 4명이 박대성과 직접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. 이후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더 마신 박대성은 경찰이 돌아가고 5분 뒤에 갑자기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 18살 애양을 살해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행위과 시비를 벌인 박대성을 붙잡았습니다. 경찰이 폭력 전과가 있는 박대성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호 조치와 순찰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전남 경찰청은 당시 박대성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경찰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고 외관상으로도 특이점이 보이질 않아 매뉴얼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